뭐냐 하면 나한테 오직 잘 먹네 나 모양 키우고 싶은데 좋아요 형이랑 같이 사니까 야 맛있나? 뭐 어때? 뱀글 지러워 힘 받아 그냥 으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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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짉 너무 괜찮은데 눈썹이 매력 포인트인 여름이 종종이에요 길어졌어요 원래 이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더 길어졌어요 진짜 만날수도 있어 나중에 이렇게 일로와봐 이렇게 하면 만나는거 아니? 어 만났다 만났어요 여름이 무슨 종이에요? 프렌치 불도 아 불도 개귀엽다 왜? 내 친구 뺏어먹는다고 피나는거 봐 너 눈물좀 닦자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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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을게 아 앉아 앉아 앉아서 먹어 응 먹어 먹어 안 먹어 오케이 오케이 먹어 응 간다 이제 바이바이 네 방이야? 형 형 뭐 없는데 진짜 뭐 없어요 동생 방인데 아 방이 그냥 한달이 걸쳐서 바로 방이구나 그죠 저 혼자 여기 서는거에요 저 넓다 혼자 살게 좋다 좋다 네 여기 여기 뒤에서 노래하시고 지금 빨래놀으러 하는데 컴퓨터 팔았어요 동생거? 네 아빠가 쓴다고 가져갔대 어 아코베님 발 섹시하신걸 예 집 치워주고 싶다 집이요? 어제 치웠는데? 저거는 빨래 널어가지고 청소해주고 싶다 우리집 개별 거 없는데 진짜 없어요 집이 청소 동생밤은 좀 해야겠다 네 이따가 저녁에 봅시다 오케이